자 시작 시작합니다 아아아아아 디비니티의 오리지널 씬 이덴티드 에디션 이어서 갈죠 갑니다 저번 시간 1부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아서 까먹고 얘기를 안했는데 하루에 두 개 올라가잖아요 저번에 하나만 올라간게 이제 2부가 올라간거구요 1부에서는 그 기지에 있던 그 앉아있던 모래병사 소환하는 아저씨랑 싸우고 너무 진행이 안되서 1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니까 전날에 2부 끝났을때 세이프파일을 불러온거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1부는 통편집 1부 진행된것도 이제 없고 아예 그냥 아 두유좀 마시겠습니다 오오 으음 맛있다 두유 궁금한게 있는데 이정도 힘이면은 나 들수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이리로 가보자 이제 터지는거 들수있지 않을까요 좀 머네 입구로 가봐 아이 한국에서 가면 될걸 어 이거 이거 이런거 들수있네 잠깐만 나가서 먼것부터 들고오자 자 갔다옵니다 폭탄으로 쓸수있기때메 도적으로 데려와서 이거 터뜨려서 폭파시켜버리자 전략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아 아 아 맞니 좀 나도 그렇게 하긴 했어 정렬기준 무게 가방안에 넣으면은 안사라지냐 무게 아 그래서 똑같네 무기는 어때 무기는 뭐 그렇게 무겁진 않네 음 창이랑 팔거 팔자 한손 야 물도 있어야될거 같고 쟤한테 물을 주는걸로 하구요 들수있니? 어 들수있네요 그리고 이거 쿠킹이 버려 버리고 든거 맞지 어 들었죠 아 좀 더 버려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갑주 저런거 팔자 일단은 폭파를 하나 더 가져가고 싶으니까 여깄네요 안토리길 잘했어 의외로 아 왜그 어 들수있는게 없냐 얘는 170에서 0.8? 4분 0.5 제어장치 같은거 안쓸거 아냐 이거랑 리모콘 리모콘 쪽지 숫돌 음 두단한 칼라를 연마한다 에블린의 배낭 연막 0.5만 버리면 돼 함정해제 도구 약초 물풍선 애매한것만 더럽게 맞네 진짜 야 화살을 보내줘 화살 폭탄 폭탄 이제 애가 이제 폭탄을 잘쓰죠 저 얘가 이제 폭탄폭을 찍어서 나머지 팔아주자 가서 정비를 빠르게 하고 갔다오겠습니다 빨리 가자 아아 와 오늘 메인캐 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레벨도 충분하고 전에 그 못깼던 늑대도 깨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깔끔해졌죠 로크 잡았고 언드도 잡았고 여기가 8레벨 쪽이고 여기가 이제 늑대 7레벨이었고 여기가 이제 메인 금방 진행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처음으로 레벨이 이제 적들보다 높아졌어요 메인 애들 6이고 항상 내가 메인 애들보다 레벨이 낮았는데 1정도 능력씨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력이 너무 많아서 자기 능력에 못 맞는 능력치에 맞는 아이템을 못 꼈죠 아이템을 충분히 낄 수 있고 훨씬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을 어쩜 이렇게 별로만 봤냐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끼고 있는 거 일단 판매를 하자 이걸 파느냐 마느냐인데 솔직히 이게 이게 애매하다 좋긴 한데 파손불가도 붙어있어 내구도가 무한이야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좀 애매해 내가 해결을 못 할 거는 내부로 두고 무기계통 팔았지 철광석 이거 10이나 먹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리키는 곳을 주목하세요 일단 투자 400원 아 얘를 장사하면 안 됐는데 아 됐어 그냥 해 장사할 거 있냐? 잠깐만 스킬 좀 한번 살펴보자 어 나 갖고 있는 스킬은 다 지금 활성화 돼 있는 거네 무기 꺼내기 은신 모드 악당 2레벨 이 스킬은 아 이러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중기병 숙련자 음 가진 거 다 활성화 돼 있는 거 같은데? 다섯 개 일곱 개 다섯 개 일곱 개 됐죠? 딱히 배울 게 없어 가자 바로 진행하면 될 거 같은데 지금 피라멘 사용이 돌아가고 피라멘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가려면 이걸로 가야될 것 같죠? 배딴 해변으로 가서 이동을 합니다 되게 멀어 저쪽으로 저쪽 뚫어놓은 거는 뭐 괜찮겠지? 여기 또 할아버지의 그 저번 진행 1부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1부를 하기 전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서 2부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진행은 없었고요 그냥 저런 강력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만 알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게임하다가 캐스트를 한두 개 정도 놓치는데 놓치지 않게끔 저런 것도 이제 메인 진행하고 나중에 알아봐서 해봐야겠어 엔딩 가기 전에 찾아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다 까먹고 안 해 아이스 윈드데일은 식물에다 뭐 돌려주는 것도 안 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다 까먹으면 안 돼 아윈대는 엔딩 직전에 캐스트 있어가지고 내가 까먹은 거고 솔직히 좀 찾아서 해봐야겠어 엔딩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난 엔딩이 좀 아닐 줄 알았지 아윈대는 너무 뜬금없이 엔딩이 나와버려서 엔딩으로 들어가는 구간 그래서 이제 빠꾸고 안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갑자기 궁금하긴 하다 이제여서 식물원 살리는 거 겸시 좀 주고 말겠지 뭐 가자 저번에 여기서 이제 사교도들을 조금 제거하고 빠꾸 했었죠 그쵸? 괜찮냐 쟤? 두명 알아 죽을 거 같은데? 어.. 두명 알아 죽을 거 같은데?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명? 이렇게 있고 다섯 명이네 여기까지 그 외 적은 없네요 그러면은 갔다 오자 쟤부터 처리를 하고 오우 예아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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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못 먹잖아 이러면 아 맞다 맞다 경험치가 있었지 잊고 있었네 빨리 가야겠네 이거 천천히 갈 데가 아니네 빨리 가자 그냥 빨리 가 아 바로 죽.. 아냐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두명만 나왔다 이 말이지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건물 깨져? 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얘부터 처리하지 말고 아이고 얘부터 처리하자 처리해버려 그냥 두명은 문제 없지 얘 쏘면은 아 얘 쏘면은 맞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고백 놓칠 수 없지 경험치 어? 일이 가까운데 아 되냐? 아 너는 너무 포인트가 없다 가속하고 출혈 데미 샌드 넘겼어 동료 부르게? 죽어 그러다 출혈의 독이야 뭐야 아 저기 저기까지 간 것도 신기한데 저기까지 가서 뭘 눌렀네 아하 어쭈 각도 안 주고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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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뭐냐? 뭐하냐? 또 힐하는 거야? 제발 이상한거 소환하지마 그렇지 그거 힐이었죠 도적놀이구요 안 맞았구요 아예 가고 싶은데 너무 멀지 누구 있긴 내가 있지 누구 있긴 내가 있지 아 얘 여기서 죽이면은 좀 거시기한데 야 너 되게 센거 같다 뭔가 잘 맞고 센데? 힘울려서 그런가? 추가된 적은 아 전부 추가됐죠 메오컬구요 대기 어그를 왜 가져가냐? 개뜬금 없이 넘기고 야 시체가 빛나 좋아 넘기고 일단 어그로는 전사가 끌었구요 아니네? 저러면 나는 더 좋지 저거 죽어도 경험치 들어오거든요 매혹상자 죽어도 뭔가 전사가 엄청 튼튼한데? 진행 도중에 난이도 변경 그런거 안되잖아요 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건든거 없어요 뭔가 튼튼한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뭐 바꾼거 없는거 같은데 거의 어디 어우야 좋아 속성화살 좋구요 어디보자 일단 너부터 보내자고 쟨 누워있긴 하지만 조금 머하니까 아이 야와봐 전사 전사 먼저 물에 법사가 있는데 전사 먼저 자신있어 난 어치 어우야 아 안 세워주고 그냥 딜렀네 이거 다음 턴 버티냐? 빼야될거 같기도 하고 일단 너로 잡고 두번 쏘면 잡죠 많이 아껴놨기 때문에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아 나 이거 써야되는데 아이씨 됐어 바로 풀렸네? 도적으로 전사한테 가서 순간이동 쓰면은 전사 안전하잖아 그..그게 여기서 써 여기서 쓰고 얘네를 노릴까? 여기서 싸울려면 이리로 오거나 이리로 와야되잖아 이리로 오면 불 질러서 기름실에 전기해버리면 되고 다른게 없어 아 이리로 오면 이리로 오면 이리로 오면 89% 그러 야 되게 센데? 이게 전사의 진정한 힘이었구만 여태까진 내가 호구를 했었고 아 불꽃은 아껴둬야될 것 같다 그쵸 방금 그쵸 방금 뚜두두두 80 써서 기둥 뒤로 가는건 너무 먼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근저 없잖아 여기 싸워 그냥 치 함부로 못 쏘지 전사지 전사 안죽지 전사님인데 아 아 연막을 역으로 이용하시겠다? 야 발상 좋아 근데 안 때리고 저걸 역으로 이용한다고? 이해가 안되는데 자 불구로 만들어서 행동력 까주고요 데미지 왜이렇게 센거 같지나? 무기 바꿔서 그런가? 저러면 이제 뭐 불로 죽일 순 없는거네 사실상 아 아 맞다 궁수가 이.. 아 일단 죽여야겠구나 대상이 보이지가 않아 이래도 안보이냐? 그렇지 이러면은 살지 무조건 하나한테는 안죽겠지 전사 튼튼하고요 야 나와서 쏘네 자식 저거 데미지라고 말이야 저걸 어? 저걸 왜 걸어줬지? 착각했어 이거 이거 쓰려다가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야 한대밖에 못 때리면 어떡하냐? 아 실망이야 아 진짜 법사가 괜찮다 전사 데미지가 확실히 세지긴 했네 좋아요 법사 세 법사가 그냥 독보적으로 당한거 같애 여기까지 와야지 찌를 수 있구나 약화 쓰자 변수 없애게 그렇지 약화 됐고 넘어지면 봐 어 저들이면 일대일도 잡지 가라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화상 진짜 치료해주고 너는 일로 해서 가라 쟤 왜이렇게 느리냐? 8번 8번 아이 안되네 4번 소비 없이 100% 화살 외겨주고 야 이거 다 속송 화살 하나도 안 쓰고 잡는거야? 이렇게 성장했어? 야 이거 꿈같은 일인데 여태까지 할 때마다 개고생하면서 템빨로 밀었는데 드디어 박압하네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약화되면 느려지나보구나 레벨 빠리 최고야 솔직히 내가 레벨 낮았으면 이거 힘들었을텐데 저 계속 회복하면은 6,7,7일텐데 괜찮네 이렇게 범위킹이야? 잘런 바리 자 스컬렛 찌르기 아 5포인트냐? 빠라그러 쪽 그렇지 역시 법사야 이거 회복되냐? 음 그 특정한 기술이 없을텐데 어디보자 향식료 재료일 뿐입니다 무척 뜨겁습니다 연막 화살 떡다운 화살 아름다운 갑주 멀쩍한 두개골 우아한 갑주 회복물이야 너도 다 먹고 나중에 옮겨주자 부활 도루마리 좋구요 아 도루마리 좀 사올걸 중류기 천이라고? 이걸로 물같은거 만들수있냐? 사용하기 결합하기 오오 빈거 넣으면은 물 들어가나봐 빈거 없니? 빈독병 뭐 넣어보자 결합 아 됐됐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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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어 그래 아 그럼 됐고 가자 가자 뭐 아니면 됐고 턱뼈 없는 두개골 양동이 턱뼈 없는게 뭐 의미가 있는건가? 빈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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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자마자 가긴 뭐하지만 돌아갔다오겠습니다 언제나 풀피로 가겠다는 흐흐흐 어허 꾸준하게 사줘야지 이런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시대에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침낭이 필요할거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침낭을 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은 이대로 쓰죠 지금도 편하니까 오래 안걸리고 가는데 오히려 침낭을 펴는게 귀찮을수도 있으니까 집에 갔다오면 이제 상점도 한번 들릴 짬이 나고 상점도 안들렸지만 에블린다 가서 대화하고 옵시다 이렇게 떠드는데 반응이 없어 아 침 침 침 아 아 엘베린다 렉스의 부활은 티라노? 렉스의 부활으로 제이크 불쌍하네 그래서 제이크 시체를 가져온 게 넣은 건 알겠는데 제이크를 죽인 건 누구야 강력한 넥스가 강력한 그런 술자였어? 우리한테 이렇게 다 얘기해 줘도 되니? 아니! 너는 내 blood stone! 그냥 말해! 나 엎프다 풀렸잖아 당연히 뭐 소환하겠지 그치? 아 그치 피바람 악마 외눈박에 와 없어 너희 솔직히 내 레벨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러는데? 아 야 미쳤냐? 너 행동력 왜 이렇게 높냐? 우리 잠깐만 대화 좀 하자고 일단 악마는 데려오고 아 실패했다고? 이거 오바야 이거 독통하냐? 통하겠지 당연히? 어 하나 사라졌 없애버릴 생각은 없었는데 야 야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어 시작부터 저거 걸리는 건 좀 크네 일제 업데이트 된 거 있나? 일단 대화는 다 걸고 천천히 싸워도 이길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다 모여봐 제게 책략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 무거운 걸 자 다 모여 내 생각에 너 꽤 빠르게 될 것 같거든 대화하고 차분하게 은신 쓰고 와 어 그치쿨은 설마 되겠지 그치쿨은 설마 되겠지 어 얘 서 있네 아까 읽었던 거 다 활성화 누웠어 쟤가 한 손 더 빠르고 우선도로 그 다음에 얘가 있지 그렇겠죠? 아 아니야 그냥 도망가야되나? 아 감속은 혐의죠 잠깐만요 아 도망갈 수 있니? 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가자 좀 와봐 매연 때문에 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주면은 나는 서투려버리면 되니까 여기다가 걸걸 내 센스가 없었네 야 바로 법사턴이죠? 발사 아 뭐러? 왜 아 이거 잠깐 걸었는데 발사 그렇지 화상의 면역이요? 잠깐만요 불에 혹시 회복되나요? 이거 예상 못했는데 이거 예상 못했는데 어 너 저 일단 너는 갈 것 같다 야 딱 봐도 어어 어 그을린 뼈장교 어 소환한다 야 소환사도 있네 쟤는 그럼 소환을 텀마다 한다는거 아니야? 야 궁수를 소환해 정찰병 위험한데? 어 많이 위험한데? 야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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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버프 걸고 넘겨 매혹 되냐? 내 생각에 이거 위험하거든요 여기다가 써버리면은? 연막탄 있니? 잠깐만 잠깐만 많이 위험한데 이거? 일단 넘기자 연막탄 있냐? 연막 화살 있을거야 그렇지 연막 화살을 자기 발바닥에다가 박아버려 요렇게 그렇지 이거 서로 연막이죠? 설마 불같은거 서서 오겠어 일라봐 아냐 던졌다가 내꺼 터지면 어떡해 회복, 회복할까? 그냥 넘겨 아냐 고기 한번 먹어볼래? 궁금했어 예전부터 먹어봐 아 고기 먹으면 체력차는구나 좋네 뭐할라고? 둘? 아 여기까지 날라오네 이게 여기서 터질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때리죠? 어어? 어떻게 맞추냐? 이거 함부로 못 가져죠? 위험해서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따 회복해줘 여기까지는 예상 못했어 나도 또 불면역 한번 뭐 좀 거리가 있으니까 해본겁니다 물은 면역 아닐거 아니야 그치? 변신하고 음 옆으로 빠지자 괜히 잘못 걸렸다가 고통받으니까 자 좀 애매하지 아껴 아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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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둬 넣어둬 저 계속 걸거 같은데? 묶어둔는거? 이렇게 싸우면 이기지 개도 일단 죽이고 시작을 했고 스트릿 끊었고 연막이 우리가 한턴 먼저 갈텐데 아 전사 이거 심각한데? 남겨야겠는데 되냐?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그럼 뭐 어쩌라고 일단 범노애를 죽여야되는데 기름 던져서 불 뿌려도 의미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아 쟤다 넘기자 넌 은신 상태니까 필요없잖아 넘겨 너가 문제네 너도 안보이고 독은 안통할거 같은데? 어 그 여자한테 통할거 같긴 한데 그럼 여자한테 통하니까 써보자 6번 길은 안보이네요 한번 더 잠깐만 일어서 죽는거 아냐 이거 맞고? 뭐야 쓰레기잖아 야 한번 더 이번엔 9번이다 너 에블린은 불통할거 아냐 화상 입었겠지 뭐 야 이게 맞는다고? 채찍으로 때리는거 같애 에블린 정신 못차리죠? 중독의 화상 나 이 게임 마스터 했다 어 질일 없겠다 너무 이제 모든게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안돼 안돼 미래 보여 치료 10%의 힘 1 속도 마이너스 1 오오 그냥 독에 쩔어야지 뭘 쳐다봐 잡아야겠다 아 아 짜식 누워있어 미리 걸걸 아 아끼라 그랬지 누워있어 왠지 3턴 남았죠 넘겨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올라간거야 데미지? 올라갔나본데 한번정도는 맞아줄 수 있는데 나 체력도 되고 에이 에이 그거 너 체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벌써 걸어 아 이건 좀 감소까지요? 아 물약을 빨아먹네 무슨 물약 먹은거야 소형회복 물약? 아 일단 일단 넘어져라 저기서 저기서 다운하면 안되지 어 안됐네 걸자 응 걸어놔 걸어놔 나중에 점수하면 되니까 저 새끼도 문제네 넘겨 일단 넘어가고 힐 해야지 아 이거 좀 크다 이렇게 힐하면 좀 아까운데 깜찍하게 넌네 아 그만 해볼게 물약이 몇개야 이게 법사인줄 알았는데 전사야 때리고 해볼게 걔같은거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대상이 안보인다 어떻게 나 회전해 맞어 데오프 걸고 넘기고 사슬 몇 턴이야? 두 턴 남았어? 넘겨 넘겨 다음 턴에 한번에 뵈거려 다음 턴에 한번에 뵈거려 벽부터 걸고 당할정도 아니지 다음 턴에서 때려야된다는거 아니야 이게 좀 큰데? 160 괜찮은데? 괜찮하다 턴 아휴 퇴하겠다 죽이려면 괜히 딜 더 맞을 필요없으니까 그렇지 가속 아 잘만 버텨보자 한번만 더 힐하면 좋을거 같은데 맞고 갈수도 있을거하거든요 굉장히 아깝지만 먹겠습니다 생명 연결 생명 연결 그거 좀 쿨이 있겠지 아 실패 너 문 다했다 야 죽어야겠다 야 아 일단 전룸발이 때려주고요 다운을 못하는건 좀 아쉽지만 전룸발이만 돼도 일단 많이 약해지니깐 자 자 어떻게 좀 이제 맞을 시간이기 때문에 어 이거 처음에 걔한테 안터져서 좀 의아했는데 잘터졌어 어 회복도 다 쓰게 했고 오히려 꿀 빨았는데? 좋아 따뜻해? 가서 찌르는거 안되는구나 남겨주고요 아 보라사를 쓸까? 이거 안맞냐? 뭐 어떻게 된거냐? 보라사를 한번더 보라사를 많거든? 그렇지 남겨 아 그냥 때려야지 그럴 수 있나 야 와서 약화해버려 체력을 좀 많이 까놔야지 얘가 될테니까 그렇지 남기고 아직 걸려있겠지? 어 전룸발이라서 별거 못하죠? 뒤집게 맞는거야 튼튼한건 좀 역겹네요 튼튼함이 좀 역겹네 예쓰 때리고 싶지만 물론 더해서 니선에서 딱 끝나면 돼 그렇지 174라고요? 근원으로 가득 찬데 시체를 끌어서 말이야 제이크 이원이야 제이크 이원이야 제이크 이원이야 제이크 카운설어 뭔소리야? 하하 리안드라! 리안드라! 아 자결한거야? 제이크 이원이야 제이크 이원이야 제이크 이원이야 이원이야? 리안드라의 제이크 이원이야 리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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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자의 언니에게 사려당했단거야? 아 이카 이카 제이크 이원이야 여름에 흐흫 흫 흫 흐흫 흐흫 흐흐흐흐 하하 야 설마 본인에게 들을 줄 몰랐어 예 야 그냥 니 마누라가 한걸로 해 쟤 바람 피는데 뭐 그러니 해라 경험치 많이 주는거 봐라 부알두루마리 야 부알두루마리 좀 먹자 소스 킹 얘가 더 능력이야 울그라프는 그냥 부알두루마리 하자 가야되나 혹시 모르니까 부알두루마리 야 부알두루마리 두개 좋죠 도달을 왜 못해 바로 위친데 걔같은거 벗어둘 가면 되나 이제 여기가 이제 마무리 맵이었어 좀 가깝다 의외로 생각보다 제이크 양반은 어 별수 없구요 도포 안가져가 어 시방 저게 닫니까 아 실망인데 보상이 이게 닫으면 안되죠 와 일단은 너가 화살이랑 증폭함 먹어봐 뭔지 몰라도 너는 감정해야 되니까 니가 먹고 돌아가면 되는거야 이제 사건에 해결했으니깐 양손 무게 아니잖아 한손이잖아 아 쓰레기네 화염저왕의 물물교환? 근접의 20%를 반사한다 야아 훌륭하잖아 나 얘를 장사해야겠다 너로 대박인데 어차피 니가 장사하는게 제일 편하긴 해 입장에서 에? 어 잠깐만 준거 아니었냐 니가 안밀래? 안줬네 어 잠깐만 어 둘다 너무 좋은데? 힘도 좋고 실망도 좋은데 근데 힘을 쓰면은 내가 이제 완드 끼고 방패를 들 수가 있거든요 얘로 완드 방팔 했는데 뭔 소용이야 이게 껴봐 목걸이 두개 안되냐? 목걸이 두개 해줘 어려운 일이라고 힘이 9자너 오잉 어어 야 이거 근데 근접 데미지 20% 반사는 쪼까 거시기하다 법사가 할래? 법사가 흡수하면서 빨아먹을래? 불도 저항하고 너가 그런 물물교환은 아예 해버려 어 그렇게 하자 근접 저거 반사는 쓰고싶은데 전사는 힘이지 집에 가면 되나 이제? 어.. 아이쿠 아이쿠 오이구 아이쿠 나 아이쿠 아이쿠 오이구 침묵 체력이나 채워 야 누구 온지 몰랐어 아 다 한 다음이네 다행히도 아루 온다 빨리 누워 찰 드럽게 못 눕네 렉스는 안돼 충천별력이야 막아야만 해 왜 감정적이냐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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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가능성은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디카라 그들은 그들은 브라카스의 성당으로 가라 그곳에 그곳에 불엔데드들과 에벌린의 성당에 불렀는데 카산드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은 정말 하지만 그들은 she's a great woman hunter 선가 순수의 대표자고 She's a great woman hunter She's a great woman hunter 그래, 좋은 생각이야 대화해야 되나? 이 어린 스펙터가 왜 이렇게 대단한 스펙터가 흘러내려야 해 그래서 미스터리도 결정되어 카우셀러 제이크가 이 소식의 흑의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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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라 그러나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의 관심은 브라카스 랩 그럼 다시, 우리의 미션은 카우셀러 제이크가 결정되어 아름다워 아름다워 내 친구야 좀 더 쩔쩔어 나의 래퍼를 숨을 수 있었어 나의 래퍼를 숨을 수 있었어 가자 부활 두루마리 좀만 더 사가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하자 그냥 또 다 구입하는걸에 Incontor 다른 가족들이 구입했는지 죄송하려고요 죄송합니다만... 아... 빛RAE가 너무 멀고 있는 장소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한 어머니든 계속 이런 해결을 입는가 requirement 에이크 아픈에서 엘블링에서 다가jis extraterrestre 그리고 또한 죽음과 다가진 살아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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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은 어새 너 아직도 가방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노답 스칼렛 물물 교환했는데 어떻게 다야? 일찍어서 지금 괜찮은 건가? 아 물량 너무 비싸다 양심 너무 없다 너 30, 27원? 이 정도면 내가 봐줄게 100원은 내가 주겠네 체력 올라간 거 치고는 별로 그렇게 쎄보이진 않는다 느낌상 다 갖다 줘야지 제가 팔아먹겠지? 두루마리도 좀 옮길까? 하나 정도는 네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법사가 제일 할 게 없다 원거리가 다 돼버리면은 완드가 좋긴 하네 원거리 딜로스 없는 거 생각하면 지금 들고 있는 게 물 지팡이기도 하고 아 나 부활 하나만 더 사자 내놔 스칼렛 신발 35원에 파니? 감소기 물결 저런 거 필요 없어 나중에 사 필요하면은 만약 물 동료 있어도 지가 쓸 수 있겠지 초보잔데 저 기술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마리 두 개 확보 순식간에 너 두 개 너 한 개 너 빵 개 빵 개야 얜 또 나증나네 진짜 동료가 안 돼 있냐? 아 아 아 아 두루마리 다 이제 하나 이상 있죠 쉽게 갈 거 같은데 이제 빨리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자 내가 해결했다는 거를 이제 병역만 가면 되네 가기 전에 늑대 먼저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랩이 낮으니까 거기 쪽이 먼저 가는 거겠지 그게 걔도 뭔가 동료가 되지 않을까? 걔 세던데 태도 10 얘를 기반으로 태도가 20 20 어우 야 매력 터져 아주 좋아 혹시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알려줄 거 없냐? 나 많이 세졌는데 넌 그런 거 없나보다 그냥 이대로 가나봐 너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쪽 6에 8 별로죠? 의식용 검이 은근히 좋네 어 이거 6 들어가냐? 캐스나 깨자 그라 그럼 벨레가 벨레가 아무튼 이런 사실은 아 아 너는 그 자세한 사람 그 자세한 사람 하하하하 내가 집어넣는데 나는 평판 올라갔어 개웃기네 하하 아 그냥 개로 하고 죽이라니까 빨리 풀어주고 올라와 빨리 풀어주고 올라와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나 나쁜 사람이야 언데도 잡아야 된다고 빨리 올라와 내려가 터져 가지고 말이야 야 아... 이제 뭐야? 그래서 벨라... 이 사실은... 하... 만약에... 나의 눈이 들었다고... 그 눈이 들었다고... 오우, 뭐지? 그럼, 내가 보내주세요. 하... 만약에... 동교집단. 너 뭐 아는 거 있긴 하냐? 아, 얘는 믿음이 안 간다. 이것보다 항구에 있던 애들 일시켜줘야지. 항구로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자. 네. 여기 서놈들 일거리 좀 줍시다. 화연폭탄 하나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겠지. 당장은. 아, 아, 걔네한테 나 뭐 해야지 일을 시켜줄까? 여기 문 감시원들 이제 쓸모 없잖아. 내가 저기 다... 언덕에서 다 죽여버렸는데 뭐 감시 뭐 할 건데. 감시 할 게 없는데. 야, 댕댕. 니 주인이 군원술이었어, 야. 너도 군원술로 만들어진... 키메라 아니냐? 와우. 그 죽음이야. 왜... 너는 아직 죽음이야? 누구 사람 다 죽여? 키메라. . 너 지민이 서울에서 가면 괜찮을 수 있어? 맞이. 제 최선의 친구가 제일 가사가 제일 이곳에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녀의 스틱은 아주 좋은 스틱이었어요. 그 스틱은 그 스틱이었어요. 그 스틱은 그 스틱이었어요. 그 스틱은 누구인가요? 제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이크를 향해 볼 수 있었어요. 저 스틱은... 저 스틱은... 저 스틱은... 저 스틱은...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스카프에서 살인자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지. 살인자의 냄새는 떠나서 일단은 그건 냄새나지 않냐? 냄새 나는 팬티 냄새나 어떻게 생각하냐? 저 팬티 어떡하냐, 진짜, 저 분. 참... 아니, 팬티 어떡할 거야. 갖다 버리면 안 되냐, 이제? 역겨운데? 우리 아저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사합니다. 이거 뭐야? 샤롱이 뭐야? 아하... 별거 없네. 아하... 야, 선원들 일 어디서 하라고? 이럴 데 없어 걔네. 주점에서... 서비라도 하라고 그럴까? 좀 가자, 그럼. 일 맡길 만한 데가 없네. 게스트 어때? 야, 왜 이렇게 많니? 아하... 교회잖아, 저것도. 교회. 교회. 이것도 교회겠지, 당연히? 아, 같은 게 비슷한 게스트가 계속 있으니까 내가 이제... 불편해 죽겠네. 통합 좀 해줘, 한 번에. 헷갈리잖아. 헷갈리잖아. 그래? 일거리 없단다. 어쩌겠어, 일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얘네들, 얘네들은 일거리 당연히 없겠지. 쟤네가 뭐... 장사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집이냐? 누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있는 거 맞냐? 아아... 있으면... 쟤한테 물어보자, 쟤한테. 쟤는... 직원 쓰지 않을까? 그쵸, 있잖아, 병사가. 직원이. 선원들 밥도 먹여야지. 그래야 나한테 뭐가 떨어지겠지? 열어. 공부할 수 있어. 다른 공부할 수 있어. 야, 잘 풀려 아니야? 내가 풀려... 내가 풀어준 거야, 야. 없다는 말도 안 하냐? 내가 풀어준 거야, 내가. 내가 제일 공부할 거야, 나는 안 하냐? 내가 다 가둡는데 나랑 친하게 고를다. 건방지게 60원이면 살 수 있어? 살 좀 싸긴 하다 어 괜찮네 크.. 싸네 자 간다 너 별로 할 거 없구나 여깄던 애는 그럼 진짜 쟤 믿은 게 맞는 사실이었네 의외로 좋은 놈이었던 거 아냐? 아 어디 mpc 없나? 나중에 주자 나 일단은 갈래 그냥 일하러 가자 병사로 넣어주지 왜 안 넣어주냐? 아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왜 병사를 안 넣어주니? 왜 병사를 안 넣어주니? 병사로 두 개의 섭섬과 네크로맨서는 제 레이저니어에서 병사들은 병사들이 있는 병사들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애들 막 튕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어 요리사한테 생선 같은 거 조달해달라 그래 낚시 같은 거에서 배는 못 타고 나가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요리사한테 음... 이거 이렇게 쌌어? 아 10% 치우네? 괜찮지 않나 이거? 어 힘도 올려주고 나 이거 주라 이것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작업만 가져가자 뭔지 모르니까 돈을 좀 받아가고 싶은데 이걸 팔자 그냥 일골드만 해 햄 좋구요 야 솔직히 10%만 돼도 나는 56차는 건데 내 방어력을 생각하면은 거의 평타 한 대 정도 막아주는 건데 뭐 먹는데 뭐 몇 포인트 들어가 4포인트나 먹냐? 그건 좀 그건 좀 혐인걸? 아 좀 남을 때 하면 되지 속도가 느려서 얘가 다음 스탯은 속도다 저번에 재능 준 걸로 내가 능력치 포인트로 바꿔서 속도 했으니까 그니까 그래 가자 다 뒤졌다 나 지금 많이 강하다 전이랑 급이 달라 힘이 지금 2가 올랐어 2가 7에서 9가 됐어 레벨도 레벨도 올랐구요 쟤네 잡고 레벨업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거야 이 게임 설마 이거 맵 다 돌면은 끝나는 거 아니지? 뭐 추가맵 같은 거 있겠지 바르고? 너 아까 내가 봤던 걔랑 다른 거 같.. 다른 개인 거 같은데? 집 같은 게 있다 근데 도와주는 개인 건 맞잖아 이거 뭐야 지금 교회고 여기가 싸이실이야 그걸로 가자고? 싫어 떠나가세요 댕댕아 화명할 거예요? 원소 지뢰 실험? 설마 지뢰 박아놨다 뭐 그딴 거 아니지? 원소를 따로 색칠해두었다 아... 내가 지정한 색깔 외에는 파괴할 수가 없다 개 같은 거 하... 아 그래? 지정한 색깔을 찾아서 파괴해야 돼? 저거지? 저 바닥 이거 연두색 저런 거지? 얼마나 죽이려고 세이브를 바로 걸어버리냐? 여기서 활로를 열을 게 나오지 않나? 저기 저... 꼬라지 보니까 격정 나온다 야 독 전기 독 보물상자 불 대충 각 나오죠?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순간이동으로 못 가냐? 성자 있잖아 뭐해? 뭐해? 할 수 있네 무슨 함정 아 저게 함정이야? 가져와 어 야야야 웃음 오우야 희학 흐윽 흐흠 야... 무시무시한 거오 가져와서 개봉식 한 번 해야겠다 아 근데 나 저거는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독 같은 거 써서 뚫어야 되나 그냥 독화살 비싸서 싫은데 독화살 없어 다 써서 숫자 이거 비싼데 아 두 개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자 야 너가 동면역을 걸어줘 그냥 산산조각 난 건가요? 저장구 상자 아 저런 식이구나 아 나 이런 거 싫은데 순간이로는 갔다 오자 그럼 낙비스로 열더라도 들어와서 나와서 안에 내용물만 털어가 20짜리야? 파괴? 그럼 아무것도 없냐? 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 못 뜨냐? 랜덤인 거야? 이러면 이제 된 거야? 아 너는 또 못 들어? 아 이동은 돼도? 와 이거 혐의네 그럼 나 나중에 할래? 나중에 하지 뭐 지금 꼭 할 필요 있나? 다 밟으면서 이동해도 되잖아 솔직히 전사로 어 해보자 난 널 믿거든 전사 일로 와봐 이동해 아 그정도에 당할 내가 아니야 자신에겐 못쓰는 얼관이 인포의 노트 체력이 지금 얼마나 넘사벽인데 아 여기 노트가 많아 뭐였냐 뭐 먹은 거 맞지? 읽어 대장장이 불쌍한 친구 언데드에게 갈갈 찢기 틀림없군 해보기나 하고 울글걸 같은 색깔의 한 병을 던져주면 된다고? 나 안 먹을래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아 마지막으로 불이나 한번 쏘고 가자 뭐하니 라바 대단 abnorm obligations 느꼬 불 그로브가 해서 여기는 뭐 빈 상자였고 불 좀 꺼봐 기름을 불 순 없죠 실내에서 안되잖아 비는 물.. 물폭탄 있을텐데 나한테? 그렇지 얼마나 좋아 봐봐 밟아도 뭐 상관없지 않아? 이미 다 해버렸는데 죽은거지? 이거 기다리면은? 일단은 던지고 생각하자 나 그냥 나중에 해 굳이 할필이 없잖아 지금 저런거 하기 싫어 재미없어 보상 뭐 줄라고 뭔데 저게 별거 안줄거 같은데? 뒷문도 있어 뒷문으로 가서 갈 수 있다고 가면은 기절해서 뭐 죽는거 아니야 가면? 여기 터트리고 여기를 한번 가볼까? 그래 아 포기 안되지 나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인데 소환수 보내도 될거 같기도 하고 너무 잔인한가? 뭐해 밑도 끝도 없이 질병 걸리면 어떡해 너 불로 죽냐? 너 불정도로 안죽지 않냐? 꺼내가봐 기다려! 우리의 적들은 잔인한가 여기다가 이제 피라미드 설치하고 집에 갔다오면 되잖아 어 기지 드럽게 많네 아 부하를 들어올 말이 땡기는데 나 못끼ор 저희STR 이종도였어? 와 저 정도야? 3만이야? 잠시만 널로 날아가는 걸로 다 갈 순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래도 아 저기 함정도 있네 일로 순간이동해서 절로 순간이동할 수 있니? 대기를 좀 해야겠구나 시간 대기 그런거 없어? 턴 아 우리 댕댕이 얼굴을 왜케 짓냐 잠깐만요 아 같은 속성 기술 쓰는거 너무 아까운데 나 전투에 써야되는데 어 여기 웨이포인트가 있었잖아 이건 뭐하는 지옥이니 뭐하자는 플레이냐 이거는 뒤로 돌아올 수 있냐? 집 뒤로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거 못갈거같아 생각해보니까 가자 그냥 뒷문을 딱 가 여기 열쇠가 있지 않았냐? 탁 자면 튼튼해 탁 자면 튼튼해 어허어어어 이리와봐 잘했어 저장고 상자 열쇠 먹었는데 뒤로 가서 혹시 문 못다냐? 문을 부순다던가? 그런거 안되냐? 너 뭐했다고 다쳤어 또 아뒷 아 뒤로 갈수가 없구나 하하 아 그렇구나 어 잠깐만 그럼 독이라도 가져갈까? 함정을 그냥 저거 터т 저거 터뜨리면 독이랑 함전을 같이 터주는거 아니야 용광로 있고 대장장의 집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맞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끌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봐 난 알고 있어 너한테 물폭탄이 있다는거야 꺼지시오 범위ض이 가졌다고 독이 생겼냐? 어어 어어어! 어어어! 나 순간이동 되거든? 헤에엑! 한 칸차이로 안 맞았어 야 너 열쇠 가져오지 않았냐? 저장고 상자 열쇠 설마 여깄는 거야? 잠깐만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일단은 해물 먹어봐 고기 먹어봐 질병에 걸림 이 정도 괜찮아 저렇게 많이 채웠으면 이 정도는 양호해 건강이 떨어지네 심각한데? 이거 안 돼? 뭐야 이거? 어어! 돼지롱 야 열어 너란 남자 매력 터지는 남자 어 7레벨이라고? 별로 안 세네 이리 와봐 엠 저기 이게 대체 왜 있는 거냐 이럴 거면은 일단 통과는 했는데 통과한 건 좋단 말이지 일로 굳이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지나갑니다 저거 문 하나 따라간 거냐 나? 아 저기 가져오지도 못했잖아 너 이거라도 가져가자 아 못 가져가 얼음 파편 두루마리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얼음 파편 두루마리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지 야 가자 가자 인마 아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 이거 댕댕이가 날 천국으로 인도한 거였어 갓댕이를 믿지 못한 내 잘못이야 이나 받어 소리 좀 봐라 소리 좀 봐라 저거 소리 좀 봐라 저거 아 나 그냥 아예 빠꾸 갈래 집 들어가기 전으로 아니 왜냐면 나 가서 한 거 없잖아 간 거 갔다 온 게 다잖아 그냥 안 갈래 그냥 다음 기회에 가 7레벨인데 딱 지금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7레벨인 거랑 상관없죠 내 기분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 그로 갈 거야? 나 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생각해? 어 야 7화야? 나 너 믿겠어 왜 안가 아하 아하 여기 여쟈 걸리면 어떻게 됨 명중률이요? 명중률은 내가 깐트롤 할 수 있어 일단 건물낼 때부터 제거하자 야 되게 질세다 야 어 왜 저렇게 빠르냐? 나도 상당히 빠를텐데 사실 이번 거는 이길 수 있다고 나 믿거든요? 독저항 걸어주고 쏜 다음 독저항 걸고 독 구름 던져버리자 자 그래 어 야 그따위로 온다고? 뭐 저 오버 아니냐? 지나갑니다 하자 아 일단 7번 쓰고 지나갑니다 쓰고 지나갑니다 쓰고 그렇지 데려갑니다 쓰고 아 실패는 오밟니다 아 우리 바르고 한 독저항 걸어주고 아 바르고 너무 멀리 있네 그냥 같이 쏴버릴까? 아 일단 이거 써 이거밖에 안 들어가? 일단 늑대 하나 보내자 감가 어 은근근 튼튼하다 가속 그렇지 힐하고 아 제발 둘러싸서 죽지만 마 아 둘러, 둘러먹았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바르고가 하드캐리 할 것 같은데 토트야 버텨야 된다 쟤가 그런 데서 가면 안 돼 야 그만 맞아 바르고 죽어요 야 아 위험한데 시방 그렇게 나오시겠다고? 오우 예앱 아 이게 619야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이거? 아 야 너무 세다 근데 인간적으로 야 정도가 있지 않니 좀? 약화 시켜놔 들어가는데 너 자일은 할 거 아냐 어느 정도 매혹을 못한 게 좀 크네 그렇지 길 세다야 아직 안 풀렸고 포인트 없고 아 이거 큰데? 이럴 때 아껴서 뭐 하냐 그렇지 그걸 못 죽이니? 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뽑기야 인형 뽑기야 하나 보내 그렇지 아 높여 찍어 그렇지 야 너무 깔끔하다 야 저렇게 센놈들 이렇게 깔끔하게 잡는다고? 하늘이 돕는구나 봐라 쭉 쭉 그렇지 이게 실력이지 갑자기 갑자기 무슨 말인지 뜬금없이 게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아주 즐겁습니다 동물 가죽 머리카락 동물 가죽 써먹은 적이 없는데 지금 제조 찍어야 되나? 찍기 싫은데 동료가 찍어주지 않을까? 동료 중에 미도라 같은 애가 열심히 찍어주면 좋겠는데 아 시청자 수요? 시청자 수요? 시청자 수 바라지 않습니다 아 저는 방송을 2년동안 해도 한 명 늘지 않았어요 두위치는 그냥 하는거지 얼음파편 두루마리 바뀌기 싫은건 게 귀찮네 야, 얘한테 다 가 대장장애가 필요한데? 나 도적 빼버릴까 그냥? 도적 내 취향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제조 하나 야, 우선권이 더 좋겠지? 하, 너 못 끼고 있어 어, 그런 거 끼고 있어? 안 되지 바꿔 우리 댕댕이는 어디 갔냐? 어디 갔대? 살았잖아 얘 어디 간 거냐? 볼일 다 봤다 이거야, 설마? 그렇게 정감 없는 애였어? 뭐 좋아, 맘대로 해 이거 팔깔 찍고 딱 메인하면 될 것 같다 7레벨 애들 학살하면서 겸치도 많이 주고 말이야 오늘 진행이 되게 빠르네 메인도 깼고, 진행도 더하고 근데 이게 원래 본연의 맛이지 길이 좀 많아서 불, 불안한데 어, 여긴 이제 막힌 데고 이게 뭐냐? 잠깐만, 상자 안 모은 거 있어 어떻게 날 발견했냐, 쟤 특별히 내가 대기해주겠네 너는 뭐 뭐야? 여섯 마리라고? 완전 무장한 궁수는 뭔데? 완전 무장? 아, 뚜껑까지? 깜찍한데 완전 무장하시는 분들 스펙 좀 보자고 그리고, 전사 먼저 때리게 생겼는데 꼼짝없이 완전 무장한 살인자 아, 불안하다 이거 일단 버브 걸고 갈 수 있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니가 몸을 대는 건 확정이니까 여기까지 가 넉다운 실패? 잠깐만 어, 일단은 절름바리 디보프 걸고 몸빵하는 게 너의 최고의 수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군봉수! 나도 이래야 돼 그렇지 얘부터 담그자 속성 없는 뼈네? 어우, 딜 좋아 이런 걸 원했어 너, 근데 위치 너무 애매하다 인간적으로 야,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아이, 아이 싸울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저기다 싸야 된다고? 너한테 쏘자 어 한 발만 쏘자 아이, 그럴 줄 알았어 넌 자리만 뚫리면 내가 잡으니까 들어간 거냐 뒤에?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속성 화살 올 때가 됐는데 매혹된 애가 뭐가 줄라나? 그렇지 남기고 아, 온다 매우 화살인가 봐 어어 액션 포인트 다 쓴다 합니다 다행이다 폭탄? 불? 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야아 너, 매우 왜 풀렸냐? 아, 매우 풀린 게 아니라 쟤가 적이라서? 야아, 똑똑해 그 발상 좋아 나 저렇게 막을 건 상상도 못했어 근데 다음 턴에도 쟤네가 먼저라고? 이건 오바죠 근데 진짜 잘 버틴다 쟤 몇 발 쏘는 거냐? 안되겠는데 이거는? 어, 저거 센데? 이거 뒤로 빼면서 못 쏘는 구간에서 내가 잡았어야 됐네 전사를 그리고 뺐어야 됐네 안일했다 내가 가자 걔만 회복해주면 도링? 그렇지 내 체력 비례해서 회복해 주자? 모르겠네 레벨이겠지 레벨 아, 차지도 않아 별로 저걸 안 먹었다 이 말이지 이건 뭐하는데요 쟤 다 함정길밖에 없어 게임이 저 불밭은 좀 거르고 위험하니까 야, 전기완드가 있네 로브랑 이거 가져가야지 폭탄은 폭탄은 우리 폭탄담당이 오우... 좋은 로브고요 당장은 이기도 낫겠다 서커 확률도 있고 연속으로 때리니까 얘는 이제 턴 턴에 3만 있으면은 찌르기가 없죠 그리고 이제 번개전이라는 걸 쓰네 번개 속성이 생겼네요 저렇게 스태프만 갈아치워도 어느정도 마법으로 대응하겠는데 어지간한 속성은 스태프 잘 재겨놔야겠다 언덕에서 만났죠 일로 빠지는 건 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왜 있다 왜 있다 왜 있다 야 대박 이걸 집었네 어 햄이다 아 폭탄 담당 2명 와 가서 보고 와 전사 이렇게 두래 공병 뒤에 셋이야 야 저렇게야 이거 좀 혐의인데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라고 나한테 야 끌고 오자 그냥 뒤에 온나 행동력이 왜 이렇게 넘치냐 여기서 싸울 수 있을까 직선거리라서 위험한 거 아니야 일단 모으자 소환선 없네 법사 자체가 없으니까 궁수의 민첩성이 너무 뛰어나다 심각하다 이거 여기다가 연막 쏘면은 못 쏠 거 아니야 화살 지도 안 보여서 아 우리한테 쏴야 되나 그냥 참 잘 생각하고 쏴야겠네 아 불안한데 딜을 첫 턴에 넣고 전사가 잘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싸우겠지 공봉수 여러가지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도 대기해야지 쏘암만 하고 대기 너도 대기 어 얘가 이제 딜 다 받아주고 매혹을 거네? 야 매혹 빠졌으면 개이득이지 못 쏘지 거리가 있는데 못 쏘고요 전사가 오 어 야야 그게 아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거지 그냥 맞은거지 반응이 좀 온거 같은데 이거 잘 때리면은 싹 싸먹겠는데? 전사 먼저 아 저렇게 산다고? 그렇지 일단 전사는 무조건 딜이야 아 버프 안 걸고 왔다 아 됐어 한달로도 때려 바로는 궁수를 해치워야돼 좋아 일단 디버프 걸고 좋고 완두를 바꿨기 때문에 완두계통 스킬 가져와야죠 어느거니? 스태프 사용이 뭐지 그냥 때리면 됐나? 아 그랬네 아 석화 실패 야 디자인 되게 예쁘다 쏘는거 쟤부터 제거를 하고 약해진 놈은 일단 거르자 야 화상 대박 얘는 무조건 일단 얘 잡고 궁수 하나로 줄여주고요 딜 좀 봐라? 이게 데밋이지 그렇지 쟤도 그렇지 스킬 아껴 와서 출혈 안 터질테고 뼛 뼛 뼛다구라서 야 과 야 넌 스킬레톤 출혈 너무 강해 얘네들은 말도 안 돼 아 이제 어그로는 전사가 다 속성화살도 다 뺏고 다 빠진거 맞냐? 아 화염! 아 잠깐만 넉다운이야? 괜찮은데? 어 저거 좀 심각하다 잠깐만 잘생각하자 일어났지 일단은 걸고 워프를 너는 그냥 몸이라 돼 쟤를 쏴야 되는데 어 쟤를 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어 너가 문제네 살짝 이거 이거는 얘를 사격을 해서 저기다 딜을 좀 박아주면서 설마 도적 죽겠어 이 거리에서 아 너 아직 안 되니? 연막 쏘자 그럼 이러면은 이동해서 싸워야되잖아 그렇지? 근접으로 싸워야되고 심지어 어 버틸만 하지 버프 걸어놨는데 절름발이 된게 좀 심각하네 절름발이가 이제 약해지니까 야 야 기회 욕력 못했어 찐따녀석 저거 석화 있는 걸 때리자 아 데미지도 은근히 쎄 약간 된거 치고는 잘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안되지 우리 주인공 풍채력 많으니까 희생해라 아 주인공 희생하자 아 어어 야 운 좋다 야 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나 얘네랑 싸울 필요 없는데 굳이 얘만 암 브로카치키면 되는데 근데 가면은 두 대 때려받자 연막인데 뭐 어쩔건데 연막인데 뭐 어쩔거야 연막인데 어쩔거야 절름발이만 만들어놓으면 되죠 저는 이러면 입문 끝나죠 전사는 여기서 몸 대면 되고 400개만 남았는데 야 이거 탱 한개 은근히 약간 구도가 나온다 전혀 기대 안했는데 기회공격 맞더라도 뒤로 빼는게 날라나? 아님 그냥 맞질러? 저기 좀 많이 남았는데 에이 안되지 스탯을 진짜 개똥으로 찍고 어 10 이상도 찍어지나? 하면서 눌렀는데 11 찍어서 그냥 그대로 갔는데 템도 못 끼고 은근히 써먹을만해 템빨로 올리기도 했고 힘도 아 저새끼 저거 너무 징은거 아니냐? 쟤부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90? 일단 제거 아... 탈밭 질 들어갔어요 저거 표시가 안든거지 연막땜에 야아... 둘 다 죽였어? 이건 아니야 아직 아직 약간 걸려있잖아 아 풀렸네? 이러면 조금 불안한걸 아 야 죽겠다 쟤 그때 오우씨 오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세니? 잠깐만 야! 이런거 이건 이건 예정이 없었거든? 아 물론 100원밖에 안하기 때문에 스크롤이 상관없긴 한데 하살보다 싸죠? 95원이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네 쟤부터 제거해버려 그렇지 자일이나 하시구요 120이면 살겠지 물폭탄 있지? 도움 물폭탄 좋다 이거 저거 조금만 더 가 어차피 갈거잖아 너는 맞을일 없을거 같고 솔직히 물폭탄 도움 그렇지 아 야 싫어요? 다행이다 그만 죽이세요 점심 다 빨아먹었으니까 받아주겠습니다 궁수 알지? 보내자 이제 슬슬 좀 오래 살려줬다 야 아 좀 오래 살려줬어 니 턴이니? 너무 가까이 살렸다 야 아니면 그냥 죽일래? 그냥 가서? 어? 내가 실수한거 같은데 야! 아야야! 아 정신차려 왜그래 진짜 도망갔으면 사는건데 어 정신 놓는다 자꾸 백원씩 쓴다나? 세 번이나 죽었잖아 아 어 뭐하는짓이야 돈은 어느정도 먹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겠어 은하설도 먹었고 흠 집에 갈까? 더 먹을거 없니? 어? 책이라고요? 어 여기가 교회인가 봐 어? 어? 가라 둘다 자라 어? 아 사술책 기대되는데 나? 설레는데 막 그가 은하 저거 그냥 걸어가면 되는거 아냐? 뭐 함적 있냐? 갔다 오자고 어? 문이 없네? 아 뒤가 문이야? 딱 갔다 그려 아 뒤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아 여긴 또 계단이고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그냥 절로 갈 필요가 없네 전투하기 싫으면 절로 가라는 뜻이구나 전투하기 싫기는 절로 전투하고 갔는데 뭘 왜 있는 거야 저기는 음? 음? 시방 폭필어 어? 텔리온의 비밀상자? 언데드 전사 소환의 책? 대박 저기 이거 함정 넣어놓으면 되겠다 일단 와봐 전사들 아 왜 이렇게 안와 저 무기를 깨면 되잖아 저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뭐 레벨이 몇인데 그래서 2레벨? 2레벨이면 너가 열 수 있지 않냐? 낙핏이 없냐? 낙핏이 많지 아하핏이 싫으면 때려 푸셔 그냥 아 어쩔 수 없지 뭐 에엥? 이 정도야? 어 잠깐만 난 이건 가져가자 어 가치가 없기는 나 저거 가져갈 거야 이거 뭐 어쩌라고? 2레벨이 이렇게 튼튼해 2레벨 무늬? 불같은거 쏘면은 터지지 않을까? 나무무늬잖아 그렇네 어느 세월이라며 이렇게 해서 어 은근 잘 터진다 근데 데미지 너 내구도 몇이니? 내구도 왠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언젠가 깨지겠지 뭐 하염으로 깨도 되겠다? 돈같은거 생각하면 절약한다고 치면은 아 나 두루머리 세개나 쓴건 좀 혐인데 자 이 법서 두루머리 없어 이제 전사한테 서브 장비를 주고 서브 장비 있냐? 창 있지않나 나한테? 캐릭터가 말을 안듣냐? 12레벨에 10이 필요하다고? 하 이거 쓸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아니 어차피 전투가 아 아예 못들어? 그럼 어쩔 수 없고 능력이 안되면 그만두시지? 닥쳐 NPC가 극질렀네 아주 이젠 게임이 못 쳐먹어가지고 나는 사수를 갖고 싶다 이 말이다 저기다 상자만 얹으면 되는거 아니야? 저거 전기때문에 다 정전될거같은데 해보니까 여기다 얹으면 안써지겠지? 상자가 지금 누르고 있어서 그런가 저거네? 일단 뭐 됐구요 이제 오세요 독상자를 내가 주우셨거든요? 독상자 주웠거든요 독상자가 여기 있구나 저맥통 이리 와봐 이걸 밟으면은 어떻게 되는건데? 아하! 으흠 저걸 밟아야 저게 터지는구나 그러면은 평소에는 상관없는거네? 어 그러면 난 저기 그냥 가기만해도 전기가 오를줄 알았지 내가 몸이 전기가 오르고 아래까지 오르는거구나 안 맞으면 되는거네? 쉽네 그럼 쉽네가 아니라 너로 가서 해군거리면 되는거 아니냐? 너로 도적으로 해서? 이리 와봐 전선 나오시구요 어 잠깐 저거 좀 위트웨트 할 듯? 어디가세요 얘네? 캐 기저에 실패한게 더 골땡이네 아! 이거 언젠간 풀리거든? 아! 어디 살펴줘볼까? 이것만 열리면은 상관없는거 아니야 집어들어 그냥 아! 아 그만 밟고 오세요 아!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야 뒤지시겠어요 어... 텔리온 앞으로 붙여진 편지 읽어볼까요 한번? 튼튼한 팔보호대도 가져가구요 아 저거 다 그냥 니가 가져가야겠다 돈 팔아야되니까 진정해 에이 진정해 아 나가자 그냥 우지 안되겠다 이거 아 귀찮게 하네 게임 책이었어 뭐였어? 여깄네 당신에게 나의 겨... 새로운 겸섬을 보냅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10배는 강력하시오 외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에블린인가 봐 브라크스 렉스는 다시 한번 햇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텔리론이 배신자야? 텔리온... 텔리온이랑 텔리론이랑 다른 사람인가? 텔리온이었나 걔는? 이거 사상검증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는 가져가야되고 야 뭐야 이거 초보자 책이었어? 아니 사면은 만들 수 있어? 6에서 2톤... 4톤 쿨다운...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100% 소환일 거 아냐 어...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좋은 거였어? 나눠봐 까빡 일단은... 너는 힐을 받으시구요 받으라고 텔리론 맞는데? 야 너 배신자구나? 이 자식 이거 이 자식 이거 딱 걸렸어 너가 렉스의 부활 어쩌저쩌고 한 거 다... 다 걸렸거든? 아... 텔리론이... 이 자식의 부활이 불안해 이 자식의 불안에 불안해 내가 계속한 즐거움은 무엇이냐? 소우스 헌터 너 고장 났냐? 죄송합니다 근데... 아... 저? 저의 자식의 부활을 치렀다 저의 자식의 부활을 치렀다 저의 자식의 부활을 치렀다 저의 자식의 부활을 치렀다 당연히. 너의 자식의 부활을 치렀다 저의 자식의 부활을 치렀다 저의 자식의 부활을 치렀다 아직 미wehr의 자식의 도전이 왜 이렇게 가ода よう毒 무슨 말씀인지 그래 jakiś 귀면 요거 제일 좋네 글쎄 뭐 절대 팔면 안되죠? 뭘 들을 말이 없네 400원 줘 엔화 그렇지 이 녀석 모그캐스트가 꼬인 것인가 아 아직 안파나봐 너 빨리 거래해버려서 아 그렇네 아직 부활도르마리 안파나봐 하실거 없으세요? 독화산은 필요할 것 같은데 불화산은 것도 저도 매력은 너무 비싸서 안돼 독은 하나만 줘 봐 독은 좋아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119원정도는 뭐 내놔 그럼 이만 독화산 넘겨주고요 33% 확률로 해소가 은근히 꿀이다 돈 진짜 많이 된다 해소 한번만 해도 너에 대한건 이제 불문을 부추게 해서 잠깐만은 화소화가 안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텔레론이 배신한게 아니라 텔레론한테 보낸 편지구나 내가 착각을 했는데 텔레론이라고 써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써놓으니까 여기다가 텔레론한테 보내기로 하고 안 보냈나봐 텔레론한테 말하는 느낌이긴 하죠 견습생이 자기보다 세다고 얘기하는거 보니까 텔레론이 별로 안 센가보네 그런거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놓칠 뻔했네 야 큰일날 뻔했네 저거 혹시나 해서 딱 만졌더니 이거 뭐야 초기화 같은건가 갑니다 여기는 뭐 처리했구요 운 좋네 만약 배신 때렸으면은 뒤지게 혼났을텐데 이거 갈라면은 잠깐만 내려가야되는건가 그러면 아 이 집을 통해서 뒤로 가는거 외에는 아래 저 독받으로 가는거 밖에 없네 그럼 야 너 레벨 후달리는데 그러면 아 잠깐만 이 저기 필수요소야 저기 가는데 아 그러지 말자 아 큰일났는데 이거 돈도 많고 뭐 당장 꿀리는건 없는데 너 너무 좋다 매혹 플러스 소환이야 1레벨 소환이라 그런지 약간 저렴한거 같기도 하고 매혹같이 숙련자는 이제 포인트 많이 먹으니까 그쵸 숙련자 기술은 AP를 많이 퍼먹으니까 6이나 먹죠 4 액션 포인트로 소환하는건 괜찮은데 첫 턴에 매혹 두 턴에 소환하면은 괜찮을거 같다 매혹이 몇 턴이지? 매혹 5 턴이야 길지도 않네 해골 먼저 소환하는게 나을수도 있겠어 소환하고 대기했다가 어차피 금방 죽으니까 몸방만 해주고 둘러와서 나는 턴 넘겨서 액션 포인트 회복하고 그리고 매혹이랑 데미지 같이 넣어버리면 되니까 아 여기 느리니 얘네들 아 니가 무겁구나 아 아 그것도 못들었어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아 이거 아 맞아맞아맞아 야 아 왜 무겁나 했네 야 이리 와봐 베인디시를 안먹었구만 베인디시를 안먹었구만 어 어 안될거같은데 레벨이 하나 모여 한 명 어딨냐 빨리 와봐 알지 돌림 돌림이야 90 오 괜찮네 너만 쳐도 되겠다 야 야 아냐야 전사로 하자 이번에 활약하자 저건 제가 깼으니까 금방 깨네 괜찮니? 기중한 무기야 조심했어야 돼 와 붙이지 못한 변 잠깐만 톳구르마살은 제줘야죠 어 좋은거 나왔죠? 여신의 전달자께 혹시 당세스로 칭하는 그 무엇에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약속이 거의 이행했습니다 브라쿠스 렉스의 위치를 알아냈고 그를 되살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음 교회에 들어오세요 어어 야야야 당신의 아물레 장벽을 해제할 것입니다 아 네개 아 그림을 들어 올리고 바닥 한 버튼 누르면은 바닥 한가운데에 있는 재단을 움직일 수가 있어 글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오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다 이거 몰랐으면 엄청 애매했겠다 이걸 저런데 넣으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저길 먼저 가잖아 보통 어 그러면 이제 렉스가 기다릴 거라고? 렉스랑 싸울 것 같은 느낌상 주먹검과 구식투구 투구는 내가 쓸만한 투구인 것 같죠? 느낌상 주먹검은 저기 있네 지도력과 생명력 너는 못 끼고 있어 야 우선거리 더 낫지 버리자 저거는 됐다 됐다 그냥 가자 단검 예쁘잖아 금전 이곳인데 딱 봐도 지옥의 냄새가 나거든요?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이거는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되나? 어 터트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불 안가졌으면 어쩔 뻔했네 터지긴 하냐? 아 아 이렇게 터지는구나 지나갈 수 있겠다 이러면 지나가고 여기도 길일 거 아니야 문이냐 설마? 아니지 아 아 아 이런 식이구나 여기다 뭘 얹어놔야 되네 그러면 그렇네 집어들고 통어 있어 아 아 이지 이지 독병이니까 던지는 거겠지? 어 게이지 저항 물약도 있네 자 받으시구요 아 집어드시라고요 눈치 없게 왜 그러세요 가볍다 저거는 안들어있는건 가벼워 저항 물약 받으시구요 어 저렇게 가져가는거구나 트랙 흠 오우야 서리 소류탄 서륙설륙설륙 서류소류탄은 그 불여석들한테 쓰면 되겠다 약병수류탄 오 약병수류탄 너 가져가자 가져간거 맞아? 다 줘 다 줘 서류 어디서 다 줘 세 개나 있네 니가 쓰면 안되지 던지는 애가 있는데 하루 목표는 건너가는거고 그렇다면은 굳이 이거를 제가 아 할 필요 없죠 이쪽 라인을 버리면 되니까 너 이렇게 게임할거야? 장난하냐? 아씨 어이가 없네 진짜 야 그걸 다 뭔데고 오냐?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이거 없네 진짜 아 이거 없네 진짜 아 이거 없네 아 이거 없네 진짜 아 이거 없네 진짜 힐도 이제 빠르죠? 집어들어 가자 설마 저거 밟고 죽겠어 아 여기 있네 아 걔같은거 야 너 혼자 가서 다 하고 와 혹시 모르니까 독도 걸어줘 그냥 깜짝이야 왜 독 저항인데 독 색깔인거야 기분나쁘게 놀랐잖아 던지시구요 너 혼자 가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움과 도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이새끼 무시무시한 이새끼 상상도 못해버렸잖아 상상도 못해버렸잖아 일단 여기 함정이 있다는거지 밟지 말아라 발견 못했는데? 설마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전사와봐 이걸 집어봐 이걸 집어봐 내 생각에 둘 중 하나가 함정이야 둘 중 하나가 함정이고 앞에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아니겠지 그렇지 이게 함정이야 어 이걸 들면 내 생각에 함정이야 한번 들어보자 그치 함정이죠 너무한거 아니냐 고양이 말이 오냐 물으면 당해야되는거야 그럼 절로 갈 필요가 없지 저기다 통을 쓸 필요도 없고 여기다 그냥 써서 전진하면 되지 어 어 전진하면 되는 사람치고는 아아아아아아아 미쳤냐고요 저기 열쇠있네 잠깐만 밟아서 터진거야 뭐야? 어 한 명만 웨이 찍으면 되잖아 일단 상자를 좀 넣다가 얹다가 세 개나 있으니까 뭐 되게 dicht 못 Gaia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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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ột 우 Julie 열어! 열어! 어 야 이거 무슨 열쇠였는데 야 무슨 열쇠였는데 아아아아 저런거야? 자 그럼 ㅈ 된거 아니냐? 얘네 왜 무사하냐? 자 너 무슨 열쇠 가든 간거니? 그냥 열쇠야? 자 잠깐만 야! 웃기지마! 낙비가 없으면 못 연다는거 아니야 오 잠깐만! 상자있다 가면 되니 이거? 어떻게 된거니? 가면 되는거니? 어떻게 된거야? 가자 우리 모르겠다 나도 일단 먹을거 먹었으니까 불만 없거든요 저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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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각 나올거 같은데 이거? 일단은 어 어 우선권 있네? 아아 목소리 작아졌어 지금 하핳 많이 힘들어 힘 5? 아아 좀 약간 이제 저 티어인데? 방패 자체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 힘 줄 것도 없네 그러면 아아 아아 둘이 아주 현란하군요 목소리가 저건 뒷문을 열려면은 안되는거고 폭탄방을 지나가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아사리 가보자 지점을 돌려서 어우 더럽게 머네 사실 전 메인을 하러 가면 되긴 하는데 약간 이제 먹을 수 있는게 있으면 먹어둘 생각으로 가는거거든요 아 여긴가? 여기네 여기 웨이가 있고 저희가 이제 교회고 웨이는 있는데죠 사실상 일로 갈라면은 저 자 대장장이 집을 통해서 가는거 외에는 길이 없는건데 그쵸? 대장장이 집은 좀 헬이기 때문에 하핳 아 내 생각에 상성 그거 화살 넣으면 될거 같긴 한데 화 화살로 다 제거될거 같긴 한데 싫어 화살을 제거하다 함정을 해제하던 싫.. 싫다 너 뭐 아까워 얼마짜리인데 그거 하루에 100원짜리인데 100원 200원짜리인데 해소할 확률이 있긴해도 다음에 이어서 가고 아참 시간도 지금 2시간 넘었기 때문에 이번 썸네일 주세요 도게 바다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도게 바다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분위기로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다음이라기보단 1시간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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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